김하인쌤의 자기회전 민법 1문제 시간입니다. 관서법상 법정지상권 줄여서 관법주라 부르겠습니다. 관법주 설명 틀린거죠? 1번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하죠? 그걸 양도할 때는 등기해야 되죠? 2번 주의하세요. 법정지상권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했습니다. 그걸 등기해야 되는가? 1번하고 비교하세요. 1번은 법정지상권 취득할 때 등기 없이 등기해야 되는가? 법지가 이렇게 양도가 나오면 등기해야 됩니다. 2번도 법정지상권 취득할 때 등기 없이 등기해야 되는가 물어봤죠? 사이에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했죠? 양도란 말 없죠? 그럼 여전히 등기 없이입니다.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할 당시 토지의 토지로부터 토지를 양수, 아, 토지가 매매된 거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했으니까 양도 안되면 여전히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3번 법정지상권자는 국물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토지를 자유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번 지류유관에서 토지 소유자 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로 법원인정하겠죠? 5번 동일인 소유 건물과 토지가 매매인과 관법지 문제죠?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 합이 있으면 관법지 성립하지 않죠? 관법지는 이미 규정이라 이렇게 페이지에 특약 가능합니다. 이때는 관법지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한 번에 끝내는 종교사법 이론강의 아주 쉽고 확실한 암기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종교사법 기출특강도 병행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굿나잇 최 discard 1더믹 2ぎ5 2디2 6봉 2디2 9